1,2,3,2,3 1,2,3,2,3 1,4,5 자꾸 2,3 2,3 쏙쏙? 쏙쏙? 아니 근데 2 2,3,5? 야수 다 죽었네 아하 알았어 아 진짜 이거 아닌 거 같은데 1,3가 아닌 거 같은데 진짜로 왜요? 응 라스 각이지 아 2,3이다 2,3 지금 떴어야 와! 저, 저 뜰 거 같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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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뜰 거 같아요 어? 진단다 아니! 진짜 진단다 진단다 써요 이게 왜 아 나 진짜 존나 욕을 하네 인생 진짜로 아 나 머리 아파 저 게임 좀 아닌 거 같아요 아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심장이 아파요 저 게임 그니까 저런 건 있어요 다른 거 해요 다른 거 다른 거 하긴 뭐래 원래 공포 게임 내기도 아니었어 바보야 근데 왜 시켰어 이 바보야 그러면은 공포 게임 말고 네 룰 오늘 보뚜오 한 판 할까요? 하 전 좋아요 저 딱 한 판? 딱 한 판 말고 딱 한 판 해야 돼 싫어 왜냐면 나은 님 자야 돼요 싫어 그럼 안 함 뭐 딱 두 판 세 판 세 판 세 판 하면은 넷이야 아니야 넷 까진 안 가 널 안 해봤어 이 바보야 이분 술 다 깼는데? 저 술 안 취했어요 진짜 안 취한 건가? 응 저 술 안 취했음 저 애초에 그럼 다음에 프레디? 프레디 혼자? 앗 찬 듯 아니 술 자는 거 같아요 지금 이건데 룰 들어가면 돼요? 자 이건 이거 먹을 먹어 야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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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가 얍 뺏 띄웠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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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이것도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여기 여기 있었어요 프레디가 좀 더 나은가? 어? 아니아니 레츠님 레츠님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바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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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어때요 재밌다 끌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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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잡았어요 나 왜 화면에 돌아갔냐 프레디는 바보야 불은 잠시 후 아니 레츠님 집중하세요 아니 이걸 다 안 안 하죠 야 야 딱 못해 너 프레디가 나왔나? 죄송 죄송 방제 무슨 일이냐고? 방제 무슨 일이냐고? 방제 무슨 일이냐고? 똑똑한 나은니에요 그냥 갑자기 그러고 싶어서 배경은 이렇게 입술 대빨 나온 거 써놓고 방제 저렇게 해놓으면 웃길 거 같아가지고 해놨음 방제에서 구라치지 말라고요? 나 착해 우리 엄마가 나 착하나 그랬어요 네 빨리 이거 잘할 거 봐주세요 나 결국에 주변에 영업 당해가지고 메시쿡이 무자랑용 그리고야 님들아 배낭도 샀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짱 귀엽지 나 그것도 샀어야 했는데 잘 봐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응 다 돈 주고 산 거야 쿠키 히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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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제일 좋아! 하 하! 하! 하하하 배추그라운즈에 돈을 쓰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선 선 너무 이쁘다 아 이 선! 이 선! 나 나이긴 나는 앞으로 배틀그라운드에 오 돈을 오 쓰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음 괜찮은거 아니야? 하루 향기 다이어트? 나도 님들아 하루 한 끼를 먹긴 먹었는데 먹었었는데 나 이번에 인바디 검사해보면서 그랬다니까 나한테 하루에 3끼 먹으래 왜냐면 님들아 제가 근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근데 지금 고객님은 단백질 얼마나 먹니 저한테 그러세요 단백질이요? 이랬지 계란 드세요? 그래서 계란을 안 먹은지가 두부 드세요? 두부를 안 먹은지가 연어는요? 연어를 안 먹은지가 닭가슴살 드시나요? 닭가슴살은 치킨에 있는거 말고는 이러면서 뭐 먹어요? 대체 뭘 드시는거야 저 밀가루 밀가루 탄수화물 지방 표정으로 만드세요 자 모두를 쓰러뜨리세요 아아 공격하라구 얘들아 공격해 인간을 공격해 머리에 똥을 써버려 지려버려 뿌직뿌직 뿜빡뿡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다 뿌직뿌직 뿜빡뿡 여기다 여기다 그렇지 모두를 쓰러뜨리세요 다 있는데 어 나와있어? 뭐야 이거 야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요 얘들아 나 만두 여기는 뭐지 페인트칠인가? 마구 칠하세요 허어어어어 오케이 제 드로닝 실력을 보여줄 때가 맞나요? 아 이런거 잘 안보여시는건데 얘들아한테 보여드릴게요 어? 잘 못가져왔는데? 이게 바로 약간 그 아트 아트 뭔지 아세요? 아트? 이거는 뭐냐면요 산이에요 이렇게 한 도둑 부러주시구요 어때요 어때요? 자 그리고 또 뭐냐면요 이거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거죠 그리고 인자 여기는 노을이에요 노을이 딱 지는 태양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인 줄 알지 자 어때요? 멋있죠? 지하섬 노선도 아닙니다 지하섬 노선도 아닙니다 대담 헬리콧도 꺼내줘 나 나 친구야 할 줄 알아요 님들아 봐봐 초라해봉 오늘도 충충이가 친구야 오늘도 충충이가 독거래쌍 닮지 않았어요 님들아 누가 Никط일아 독거래쌍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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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